신종 코로나의 원인은 야생동물 식용을 즉각 중단하라! 야생동물은 음식이 아니다!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라! 신종 코로나의 원인은 야생동물 식용을 즉각 중단하라! 야생동물 학대의 도산을 즉각하라! 야생동물 식용 학습을 금지하라! 신종 코로나의 원인은 야생동물 식용을 즉각 중단하라! 야생동물은 음식이 아니다!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라! 야생동물 학대와 도산을 즉각하라! 야생동물 식용 학습을 금지하라! 사스와 메르스의 원인은 야생동물 식용을 즉각하라! 등록하자라!